예 아 낙가랑 링고 마이 그랜바이블 세미널 사파버 있던 낭파고 이비 아파버 시시카 낭브라더지엔 시터스 마람이 살라 마포 비포 이스탄 만나랑이 보다 요 구하야 아트 꿈이 기로스 나조스 마람이 살라 마포 salamat po sa inyong biyaya at pag-iibi kaya kami ay naligtas sa pawangitan ng pananampalataya sa biyaya ng Diyos kaya may Lord's Day Salmon sa harapan ng Panginoon kasama ng salita ng Diyos kaya kami ay sobrang basaya and napapasalamat pakiusap tulungan po ninyo kami upang maunawaan ang mga salita ng Diyos a kaloban ng Diyos sa pawangitan ng Lord's Day Salmon yayan mayroong Kasper 2 pakiusap kabayan po ninyo kami upang maunawaan ang pag-iibi ng Diyos kaya kami upang maunawaan ang pag-iibi ngang maunawaan ang mairap pakiusap alim po ninyo shila u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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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a sa kanilang sijuasion kaya shila ay encounter pakirusa and tukso ni satana se pakiusap tulungan po ninyo kami upang maunawaan sa pawang kita ng pananampalataya 한강사 훌링 펠로쉐 파키우삽 사마함포 닌요까미 사에 스페토산도 람왕까미 나그띠띠월라 이디나달랑이 나미니토사 방알란 니 해수 그리스도 나사미나이 나그마 마할 아멘 북산보나티사 로마 챕터원 로마 챕터원 Versículo 16 and 17 로마 챕터 1 Versículo 16 and 17 Pasayin po natin sabay-sabay 3, 2, 1 Sapagkat hindi ko ikinaymiya ang Ebanghelyo Sapagkat ito ang kapangyarihan ng Diyos para sa kaligtasan ng bawat sumasampalataya Una ay sa Hudyo at gayon din sa Griego Sapagkat dito ang katuwiran ng Diyos ay nahahayag mula sa pananampalataya hanggang sa pananampalataya Gaya ng nasasulat, ngunit ang taong matuwid ay mabubuhay sa pamamagitan ng pananampalataya Nakarang linggo may party ng langit Kaya nani ni wala tayo na ang baraming kalulahe nalita sa sa biaya pagyibing ng Diyos And also my pagyi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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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g bradojian siiters, Bradojian siiters invited and maraming ministeri ka ya We could fund the Grand Bible Semina Maraming salama po And yayong linggo mayroong gospel to Sopamagitan ng gospel to Vistir Iom Kaya gung kayo ay nalita sa sigurado Department salama sa Your King And kung kayo ay hindi nalita sa Sapamagitan ng gautosan ng Diyos sa Vifiri Iom 과연 후학보, 수묵고 앤 박기우삽 만오드 앙 바이블 세미나 어게인 앤 올소 막가 가로 온 가요 어 낭 카운셀링 가야 박기우삽 라함 낭 두말로 아이 말리리 다스 사방이 단낭 비브리야 이도 바이 닐날라만 둥꼴사 에방열료 갈릭다산 엔 앙 다운 어 가투이란 알람 나틴 앙 에방 헬료 아이 비견 사 이스라엘이다 문화 이피나 가나시 해수 그리스도 사 안홍 반사보 사 이스라엘 사 스몰 프라빈스 사 베들레헴 이피나 가나시 해수 그리스도 박이보 우팡 일릭다스 앙망아 마카사라나 이피나 가나시 해수 그리스도 사 이스라엘 예 가야 디도 우나이사 후조 아드 가윤딘사 그리에고 그리에고 아이도 묻고 이 핸딜 따요바 아이 핸딜 와 후조 보 핸딜 디도 그리에고 아이도 묻고 이 핸딜 따요 가야 가히 마이 그리첸스 우팡 일릭다스 말릭다스 앙망아 이지알라리다 뼈로 아야오 닐라 안오빠 신오빠 앙망아 이지알라리다 아야오 닐라 시 해수 그리스도 가야 데이 리젝테드 지저스 크라이트 피나 따이 닐라 시 해수 그리스도 가야 낙당갑 신라 낙당갑 신라 낙당갑 낙당갑 신라랑 바구 후공 가야 앙뚜 나이나 에방 엘리와이 트랜스포 사 핸딜 가야 따요아이 마림 말릭다스 사파밍이던 낙 비야야 남조스 따요아이 나부부와이 사파나혼 낙 안오? 사파나혼 낙 비야야 사 비야야 남조스 따요아이 말릭다스 앤 디도 마이 살리다 에방 헬리오 에방 헬리오 안오앙 에방 헬리오 안오앙 에방 헬리오 안오앙 에방 헬리오 사 후안 챕터 시트 베르시클로 포티 마이 깔로 오반 낙조스 안오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안오앙 깔로 오반 낙조스 신우만 마난 암빨라타야 아씨 앙조스 아드시 예수 그리스도 앤 우빵 마땅 강랑 부하이나 월랑한가 우빵 마땅 강랑 부하이나 월랑한간 이 또 아이 깔로 오반 낙조스 신하사 비 남비 무리야 사 후안 챕터 6 베르시클로 포티 ng 깔로 오반 ng 깔로 오반 ibig sabihin what God desires what God wants 예 안오앙 구스도우냐 이 또 아이 앙 깔로 오반 안오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앙 마가 막카사란 아이 발릴리타스 이 또 아이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신하수 그리스도 아이 앙 마타이 앤 나부하이 아이 물리 이 또 아이 에방 헬리오 사 운항 고리토 챕터 15 베르시클로 3 마이 닐랄라만 통골사 에방 헬리오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앙 깔로 오반 낙조스 앙 깔로 오반 낙조사 에방 Breaks 앙 깔로 오반 낙조사 에방 부하이 앙 깔로 오반 낙조제 앙 깔로 오반 낙조사 에방 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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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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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구스토 뽑아 구스토 뽑아 닌요 말리 타스 오와 날리 타스 나 예 공왈랑 나 구스토 모 바 구스토 모 구스토 모 바 아 말리 타스 마마야 부카스 와 수순 오드 타운 꿈 하연 이 또 아이 칼리타스는 칼리타스는 오와 힌디 힌디 항앙야연 까이와의 힌디 날리 타스 베로 후아쿠오카용 마가랄라 유켄비 세입드 사부하이기탄 낭 바이블 세미나 이사빠 일랑 베세스 두말로사 바이블 세미나 이살랑 힌디사파 다일 사 이깔라왕 고린도 챕터 13 베르시클로 5 수리인 앙 이영 바나남 빨라타야 이 또 아이 나이 슬라트 바라사 철치 구가용 사 철치 마이 브라더 제인 시이터스 베로 앙 칼리타산 앙 뚜나이나 따빴나 바나남 빨라타야 이 마을라가 까야 까일라간 낭 수리인 예 까일라간 낭 박체크 파틀로이 이 마을라가 까일라인 예 이니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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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코 아꼬이나 리타스 베로 박탑보수 까맣다얀 뭐 공이 샤아이 힌디 부분따사 랑이 구가용 이도 아이 빅프라브라 까야 파키 수리인 앙 이영 갈릭다산 이니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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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타스 마실라와 힌디포 마리 까마포 마키타 살랑이 릴라 오 힌네 살랑이 유켄빛 신오보 신아 아나나 대에바 싹 아토나야 아일 까이 아단 따이와이 낙잉 마카살라나 따이와이 낙카살라 낙카살라 마카살라 뭔가요? 다일 까이 아단 따이와이 낙잉 마카살라나 배로 다일 까이 해수 그리스도 따이와이 말리다스 마이 프로브레마 배로 마이 솔루션 사비브리아 마이 도와이 앙닐라라만 둥꼴사 에방일요 가야 파키 에스크 가이시 아단 아트 에바 살랑이 파키퍼 수무아이 낙살리다 낙조스 사할라만 낙잉 파키 에스크 살랑이 나뉘어 우거연 우팡 우팡 에스크 살랑이 파우슈드 유두 유슈드 비 세이프 무나 다우와 다우와 공 힌디 난리따스 까요 유캔나 에스크 살랑이 까이 아단 아트 에바 사카토나 다일 까이 아단 사문동 나이 도 낙가 낙가 까 트라바오 에파들로이 에 앙마가 랄라키 엔 앙마가 바바에 마이삭 깃 에 깍박 그 입방 안악 앙마 안악 에 소브랑 마이삭 파키퍼 다일 사 가살난 니 에바 공가연 파키 에스 파키퍼 예 수 예 수 와이 낭살따랑 요소 살랑이 디도 운항 에 베르시 에 베르시 글로 사 베르시 글로 세벤틴 사 바깥 디도 앙 카오뚬산 낭 요소 아이 다하 야 그 물라 사 바나나 팔라 야 항강 사 바나나 팔라 야 가연 낭 수 은 ang taong matuit ay mabubuhay 낭 조소 이또 앙 지나와 낭 조소 바라 사 인요 바라 사 게 까요 파키 이십 빈 왓 가 헷 던 포미 예 이또 앙 까로 반 낭 조소 왓 갓 헷 던 포미 나 좀 뭐 힌디 나 이 왓 갓 헷 던 포미 이또 이 앙 까로 까로 야 사 에방 헬료 마이 마 기나와 낭 조소 바라 사 인요 엠바라사 아기 까이 아쿨 아쿨 랑 아이 나부부와이사 문동나이도 답밥 남아다이 마마다이 시헤스쿠이도 사쿠로스 다일 이쌍 칼롤루와이 말씀하할라가 까이사 문동나이도 이도 아이 융팍의 이빙 낭조스 아이온 사 카오투산 낭조스 나훈아와한 나틴 앙 에방엘료 아이온이 날리다스 엔다이온이 마리 마부와이 아이온 사 살리다 낭조스 아이온 사 칼로반낭조스 디토 마이 에 에 달아왕 우린앙 에 갓도 위란 멘즈 라이처스 네스 엔 가즈 라이처스 네스 달아왕 우리 예 사방이 딴 낭 아 스크린 나아 마리 나틴 에 마리 나틴 음 바우나와 안 아노왕 멘즈 라이처네스 이도 아이 디렉션 디렉션 물라사 도수와 물라사 따오 물라사 따오 이도 아이 마이 프로그램아 바키보 따이온이 퍼펙토 따이온이 낙인 마카사란한 가야 아 캔날 리스펙 아팅 마부팅 가와 민산 마라밍 따오 미스 언더스텐 사방이 딴낭 마부팅 가와 구스톤 일라 구스톤 일라 앙마 까살란한 우빵 말리니스 뼈로 힌디 뿌예대 나은 요가 이도 아이 안옵보 멘즈 라이처스 네스 힌디 뿌예대 예 뚜라든 뚜라든 니나 아따나 아따 에바 예 데이 커벌드 깐냥 까살란한 앤 쉠네스 사방이 딴낭 스코트 아노 예 다옹 이고스 뼈로 이도 아이 힌디 낙인 뚜나이나 까소다 나은 요가 앙 맨즈 라이처스 네스 아이 뚜라든 니나 다옹 이고스 나은 요가 가야 힌디 뿌예대 우빵 마카파수 살랑이 사방이 딴낭 유어 라이처스 네스 사방이 딴낭 인용 마부팅 가와 힌디 뿌예대 까야사 에페소 챕터 2 베르시클로 에이 까요 아이 난릭 다스나 사방이 딴낭 바나나 빨라타야 힌디 사방이 딴낭 망악 가와 예 나오죠 뭐와 월랑사고포 예 다모포 예 옹니 사방이 딴낭 가즈 라이처스 네스 원 헌드레 퍼센트 이 또 아이 아노포 나마타이시 예수 그리토 낙다아랑에 깐냥 두고 이 또 아이 가즈 라이처네스 구가요 알림마스 마달리 포 맨즈 라이처스 네스와 가즈 라이처네스 알림마스 마달리 예 샘플에 예 가즈 라이처네스 이 또 아이 마달리 말라방 브라더젠 시터스 우빵브리드 에 우빵브리드 앙 낭 항인 마달리 오와 마이라 예 마이라 뽑아 오오 마달리 뽑아 예 브리딩 브리딩 예 마달리 다 뽑아 예 파키보 예 이 또 아이 비야야 낭 조스 가 프로바이즈 항인 까야에 마달리 예 민산 마이낭 따오 예 마이라 두 브리드 예 이 또 아이 다이사 바디 컨디션 엑초리 위 캔 브리드 이즈리 다워와 예 다일 이 또 아이 앙망아 기나와 낭 조스 까야 마달리 예 베로 안오빠 드라바오 드라바오 마이라 뽑아오 힌디우이 마이라 마이라 드라바오 마이라 예 파키보 다이사 까사라나 마이 드라바오 예 금 월랑 까사라나 사 할라마 만낭에 네 월랑 드라바오 예 엔 월랑 까맣다양 예 다이사 이 또 아이 마을이 마부하이 막박까일라만 뱄로 앙망아 따오 아이 마망아 따이 다이사 까사라나 이 또 마이 드라바오 예 사퍼방이 있던 난 가주로 라이츠 이 또 아이 까맣다양 아 두고 난 예 예수 그리스도 다이사 이 마테오 챕터 26 베르시클로 28 3 2 1 Sapagkat ito ang aking dugo ng tipan na nabubuhos dahil sa marami sa ikapagpapatawad ng mga kasalanan 예 dito ano ang kanyang dugo ng tipan ito ikapagpapatawad ng mga kasalanan ito sa pamagitan ng dugo kung kung wallang dugo wallang kalikta san kung wallang pak anang nang dugo wallang kapatawad ng kasalanan en kung kong wallang wallang kalikta san wallang kalikta san wallang kalikta san nang dan kanyang ang nang nang kong wallang nalini suna hindi malini 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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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A&B 알린 날리 따스 신호 날리 따스 B 사카도나앤 앙망아 렐리 히오송 따오 앙망아 철치 고 월스 신라이 두바날로사 철치사 링고 나니니 왈라실라 낭 두고 니 해수 그리스도 나니니 왈라실라 우빵 마카파벳 살랑이 사방이 있던 낭 까닐랑 마부띵 가와 이또아이 말리 힌디뿌에 온니 사방이 있던 낭 두고 니 해수 그리스도 날리 따스 따요 따요아이 마리 부문다 살랑이 다보 보니 온리 일랑 퍼센터 까일랑은 낭 빡 다 낭랑 두고 일랑 퍼센터 보 나인티 퍼센터 나인티 나인 포인 나인 나인 퍼센터 보 까이 마이 이쌍가 살랑아 힌리 뿌에 대해 뿌아 속살랑이 원 헌드레 퍼센트 까야 사쿠로스 나머다이 시 해수 그리토 바고 나머다이 샤 사쿠로스 신하비 냐 나 뚜반나 나 뚜반나 이비 사비 일랑 퍼센터 보 100% Dito nagkaanak ako ng lalaki sa tulong ng Panginoon Kasunod nito ay ipinanganak niya ang kanyang kapatid na si Abel Si Abel ay tagapag-alaga na mga tupa at si Cain ay magbubungkal ng lupa 나리도 앙 구연도 등골사 한도 니나 카인 ad abel 사디오스 신하 카인 ad abel ay maga anang ni adan 까니nong anakpo? 카인 ad sinha 카인 ad abel 까니nong anak? 예 Unang tao si adan 예 Unang tao si adan 마이론 신라 탈라wang makkaibang tura bao Dito Dito Si abel ay tagapag-alaga na mga tupa at si Cain ay magbubungkal ng lupa 예 마이 탈라wang urinang tura bao In philisiclo 3 and 5 Basen mo natin sabay-sabay 3, 2, 1 Sa paglipas ng panahon ay nagdala si Cain ang isang handog sa Panginoon mula sa mga bunga na lupa Nagdala rin si Abel ng mga panganay ng kanyang kawan, ang taba na mga iyon at pinahalagahan ng Panginoon si Abel at ang kanyang handog Subalit hindi niya pinahalagahan si Cain at ang kanyang handog Kungano dito Anong urinang khandog si Cain sapa bangitang nang prutas ng e lupa Lupa dito Mai ano apol and kalabas and ano balai Kunga yon? Uppang kumwa? Anong kai langa po? Maraming sweat and maraming Kunga yon? Siobaddo mai effort to see Cain Pero I didn't respect kanyang offering Anong kawa? Pero C. Abel Nakhandog C. Abel sa paglipas ngang first born sheep leader Kunga yon? Siponga git makaji 바로 갓 리스펙테드 시 아벨스 한도 공간은 바퀴보 바퀴보 아야우 낭팡이논 앙망아 굴라이 까야 힌디 리스펙 구스토냐 구스토냐 앙 까르네 까야 앙 갓 리스펙테드 시 아벨스 한도 hindi po dito may sagot hebrew chapter 11 verse 4 pasayin mo natin sabay sabay 3 2 1 sa pananampalataya si abel ay nagalay sa diyos ng higit na dakilang handog kay sakay kaim sa pamamagitan nito siya ay pinuri bilang matuwid at ang diyos ang nagpatutoo sa pamamagitan ng pagtanggap sa kanyang mga kaloob patay na siya, gayon may nagsasalita pa sa pamamagitan ng kanyang pananampalataya dito may sagot, bakit God respected Abel's offering? dito may sagot, ano po? sapamanang pananampalataya si abel ay nagalai sa diyos ng higit na dakilang handog kay sakay kaim ibik sabayi sa halamananang eden mai, ano, probleema ditoai unang kaasalanaan, tungkolsa unang kaasalanaan si kurado narinig nila ang mga, ano, ang mga kawa, ang mga kawa ng Diyos kumawa ang Diyos ng kasutan, kasutan, sa pamamagitan ng, ano po? hayo, malinis na hayo narinig nila si kurado pero isang tawai, ano, naunahawan ni abel pero hindi naunahawan ni kaim itoai mai, probleema sa baibul samina maramang pagong kailulwa ai, tumalo en narinig ang eva gelio damauwa ka ii, shilai narinig, narinig nila pero ilangmanga tumalo ai, naunahawan ah, nainting nilaan ko, baki namatai si Hesu kurito ang naanang kaasalanaan ko ai, nalinis na, sa pamamagitan ng tugoni Hesu kurito kaya, kain ako ay mamamatai, ako ay pupundasal langi napapa salamat sa panginon, ako ay masaya, masaya kong kong kaya, shay nalitas pero kai, shilai tumalo sa kren baibul samina hindi naunahawan ang evang helio kong kong karon still my problem sa pamamagitan ng ibang baai, kuusto nila, ano, makandok itoai, probleema nandini po ba, paano nalitas ka ba po sa pamamagitan ng kawamo o sa pamamagitan ng pananampalataya sa pamamagitan ng pananampalataya baki po, ang bibuliai toto, may katibayans tamawa, en ang josai, nabubuai sa pamamagitan ng kasaysayan ng Israel en mga tanda, maraming nilalaman naunahawan natin na ang bibuliai toto en ang josai, nabubuai kung kaya, alam ng josai ang lang ng sitwasyon ko ang lang ng kasalanan ko kung karon, ano ang kailangan po pananampalataya naniniwala ako kung karon kaya, kaya, nalitas tayo paano sa pamamagitan ng pananampalataya dito, tingnan po natin sa screen my offering sa pamamagitan ng pananampalataya si kain, sa pamamititan ng prutas ng ng lupa dito apol ano, palai and pumpkin pero si abel ian다냐 ang swole lam dito ang ma prutas ng ang the ground ae tubutukkoi ae his righteousness anka to iran ni a kain itoai ano ianda ni kain ang pak hantok sa pabangitan ng ephorchu en siga sik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 챕터 1, 베르시클로 16-17 Sa 베르시클로 16, sapagat hindi ko ikinahiya ang Ebanghelyo, sapagat ito ang kapangyarihan ng Diyos para sa kaligtasan ng bawat sumasampalataya. Dito, ano po? Bawat sumasampalataya. Para sa kaligtasan ng bawat sumasampalataya. Nanananampalataya tayo ng Ebanghelyo kaya nalitas tayo. Dito, may halimbawa tungkol sa panananampalataya, sapagat ito ng asnatansok. Sa Biblia, sa lumangtipan, may dila naman tungkol sa Ebanghelyo, paano malitas dito sa bumangitan ng panananampalataya. Dito, mga bilang 21, 8 and 9, pasayin mo natin, sapag-sapag, 3, 2, 1. At sinabi ng Panginoon kay Moises, Gumawa ka ng isang makamandag na ahas at ipatong mo sa isang tikin, at bawat taong nakagat ay mabubuhay kapag tumingin doon. Kaya't si Moises ay gumawa ng isang ahas na tanso at ipinatong sa isang tikin. At kapag may nakagat ng ahas at tumingin ang taong iyon sa ahas na tanso, ay nabubuhay. Sa Ilang, madamang isang yoyitai namatai dael sa compplainin ang maaay isang yoyitai. Paka taposnang exodus, mula sa bansanang eito. Ang maay isang yoyitai nabubuhay sa Ilang, habang 40 daon, 40 daon. 마이 컴플레인 왈랑 뚜비 왈랑 까르네 마이 컴플레인 까이 모이셋스 앤 사디오스 까야 가스 앤트 아하스 앤 렛템 비트 악마 이자리다 까야 마라밍 이자리다 이 나바다이사 이랑 까야 디도 까야 시나비랑 조스 까이 모이셋스 구마와랑 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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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까야 디도 베르시클로 나인 까야 시 모이셋스 구마와랑 이상 아스나 단속 예 그 악마가 따오와이 비트 물라사 아하스 그 가현 신호 안 까일랑 독토로 담아와 베로 시나비랑 조스 구마와랑 이상 아스나 단속 액철리다이 힌디 힌디 커먼 센스 담아와 힌디 커먼 센스 아하트 뚜밍인 앙타옹 이연사 아스나 단속 아이 나부부 아이 예 아노보 뚜밍인 나마 뚜밍인 예 예 예 까야 실라 아이 마부 아이 나부 아이 예 나부 아이 디도 띵인 아노보 액철리 데이 디든 언더스텐 뺘로 아연 사살리 딴 항조스 난이 왈라 실라 예 까야 아노 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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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 이또 아노 다일 마이 바나나 빨라 다야 메론방 바나나 빨라 다야 악마 브라더 제인 시타스 예 까요 까이 힌디 넌센스 위 캔 빌리브 공 이토아이 살리따랑 조스 박기보 앙살리따랑 조스아이 가토토아나 100% 도오 까야 공 타요 아이 스스로드 낙살리따랑 조스 시그라도 위 캔 비 블레스트 이비 삽이 위 캔 비 세이프트 앤 위 캔 비 블레스트 사하라판 낭파이노 이토아이 힌디 판사 만탈랑 빨라 빨라 이토아이 예 앙 빨라 빨라 ano po 아스나 딴소 신하비 니 해수스 사후안 이토아이 우팡 앙 신우망 수만 빨라 다야 사깐 야 아이 바까로운 낭 안호포 부하이나 월랑 한가 이토아이 사그램바이블 세미나 이토아이 낭 아랄 이토아이 낭 아랄 안호포 앙 칼리 다산 앙 부하이나 월랑 앙 보노 게 앙 마가 이토아이 빠레오 난호포 다이웨이 날이 다수 까야 다이웨이 부붓다 사랑이 다이웨이 낭 당가 낭 낭 낭 낭 낭 낭 부하이나 월랑 까야 다이웨이 마부 워 사랑이 마 바까랑 만 다이웨이 앙 앙 앙 에스피리트 아이 남아 다이 바고 다이웨이 날이 다수 pero 입방 입비낙 안악 입비낙 안악 따요 입비낙 아야 입비낙 에 물리 따요 까야 따요 아이 부붓다 사랑이 예 이토 부하이나 월랑 후한 챕터 3 베르시클로 18 앙 수마 삼라 다이웨 깐 야 아이 힌디 히나 하 뚫란 힌디 히나 하 뚫란 뚱꼴사 까사난 힌디 히나 하 뚫란 이빅 사빈 따요 아이 날리 다수 까야 까이 따요 아이 막다 따요 사 하랍 남빵 이놈 따요 아이 막다 따요 사 후쿠 마니 해 그리 이토 아이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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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나 하 뚫란 뚱꼴사 까사난 이토 아이 마기기 에 힌디 him 후쿠받, 우팡, 막당갑랑 간틴팔랑 물라사 방인어 온. 가야, 앙망가다옹 날잇다스 앤 힌리 날잇다스 아이, 막가가 이바 사하라판랑 방인어 온. 가야, 공태요 아이 날잇다스 위캔 테스파이 등골사 가사난한 사파망이 단당 부소 로마 chapter 10 3, 2, 1 sapagkat sa puso ang tao ay nananampalata kaya't itinuturing naganap at sa pamamagitan ng bibig ay nagpapahayag kaya't naliligtas dito sa sangpalataya kasa inyong puso na binuhay siyang muli ng yosu mula sa mga patay ay maliligtas ka sapagkat sa puso ang tao ay nananampalataya yung ditenuturing naganap kaya itinuturing naganap natta sa puso pagitan ng bibig ay nagupapahayag kaya't nalilig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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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o naliligtas puso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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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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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다음은 다음은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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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마는 크로스 궁 왈랑 따오나 날리다스 샤이 샤이 힌리 철치 사아라반 남방인 이빙사빈 까이와이 낙인 철치 아꼬 올소 낙인 철치 가사마 남브라더지앤시터스 이빙사빈 앙뚜나이나 철치 아이 악마가 브라더지앤시터스 나 날리다스 따이와이 낙인 철치 안왕 철치 이 또 넘버원 커뮤니티 오브 보노겐 크리찬스 넘버투 철치 아이 앙까따완이 크리스토 사아 운항 코리토 챕터 트웨일 베르시클로 트윈티 세벤 디도 앙팡이노 샤이 울론 앙 철치 앙까따완이 해수 그리스도 아이 철치 따이와이 낙인 까다완이 해수 그리스도 바 노리 보나 디랑 미즈클리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what is the church for? 따이오 따이와이 철치 따이와이 철치 딕남 분아티 사스 크리 신호왕 철치 따이와이 낙인 철치 사악 그랜바이블 세미나 까이와이 두말로 앤 까이와이 난리다스 궁과연 까이와이 낙인 철치 나뉘바 이빙사빈 이까와이 커넥테드 커넥테드 카사만이 해수 그리스도 나뉘바 까야 물라야연 꿍월랑 박기우사 띵란 사악인 라디오와 띵란 사악인 힌디 스크린 야연 이까와이 커넥테드 카사만이 해수 그리스도 바깥다 보수난 칼리타산 궁월랑 뚫롱랑팡인 온 유캔나트 헤브 크리 신호왕 나은 여보 바깥 이바 바깥다이와이 난리다스 아연사이 이영 사릴링 나라왕 아연사이 인용 파란 You could be successful 바깥다 보수난 칼리타산 궁월랑 뚫롱랑팡인 온 유캔나트 비석세프 나은 여보 다일 까요와이 낙이 마가 안앙랑조스 운항구린도 챕터 12 베르시콜로 27 까요와 안까따완니 크리스도 아트 바와 이사이 마가 바하기 안옵소 안까따완니 해수 그리토 이또이 뚜나이나 철치 디딕남 보나 디딕사 스크린 이또 신호왕 아크 아크와이 낙이 까다완니 해수 그리토 옥투브레 나인 1994 마가 28 years ago 아크와이 낙이 안옵소 철치 까요 마사야 아크 까요 구스도 어 어 어 이슈로 아크와이 낙이 아크와이 낙이 카삼아 카삼아 니누요 까요 예 난리도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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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크 예 난리도 아크 예 낙이 예 철치 아크 후원 chapter 15 verse 5 3 2 1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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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이생 낙부붕아 낭마라미 예 따요 아이집 낙부붕아 낭 까운디라마 아노아 마라미 예 마라미 마이 뿌어 앤 마이 쌍아 쌍아 아노한카일랑 주티 레스폰시빌라드 빌랑 쌍아 어바이딘 만아틀리사 우빵 만아틀리사 푸노 나오죠? 디도 푸노 아이투무 뜨꼬이 시 예수 그리토 두나이나 철치 앙마가 쌍아 아이투무 뜨꼬이 앙마가 브라더지엔 시타스 난 날리타스 까야 꿍 까요아이 마나나틀리사 뚜나이나 철치 이빅사빈 마나나틀리사 빠이논 꿍 마련 막 부붕아 까운디 오아 마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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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빅사빈 까요아이 바바바바고 뚜라드 니 예수 그리토 앤 유켄 이반젤라이스 앤 앙마가 따와이 말리리타스 앙마가 이두아이 예 앙마가 부응아 까야 말라믄 브라더지엔 시타스 빠키 후악보 말리무단 뚱꼴사 비야야 남겨스 빠노날리타스 까바바고 빠노날리타스 바카요 사 비야야 남겨스 일랑 퍼센트 포 투 헌드레 원 헌드레 투 헌드레 원 파우젼 퍼센트 아노 나쁜 오나 나쁜 오나 나쁜 오나 비야야 남겨스 타이오아이 난리타스 다 모아 산봉이 있던 낭 비야야 남겨스 타이오아이 난리타스 까야 빠키우사 후악보 마아 칼리무단 뚱꼴사 비야야 남겨스 망가 아위 챕터 원 헌드레 식팀 페르시클로 투 헬 빠키 레코드 산보 사인용 노트북 힌티보 사인용 부서 나완 빠키우사 사인용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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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오아이 파키우사 후악보 마가 리무단 페르시클로 이도 망가 아위 챕터 원 헌드레 식팀 베르시클로 투 헬 다이오아 빠그이비 다이오아 비야야 낭조스 난리타스 아꼬 까야 3 2 1 1 2 3 2 1 시대 3 2 Back to the LA, law of the law in the South, The law of theabiliris matter of 10th century and present society.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looks like the law of the law is made to use.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is made to act in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한국의 전국의 전국의 전국은 한국의 전국의 전국입니다. 40년 전, LifeWord Mission began to sprout in 10 cities in South Korea. Our history is short, but with the amazing work of the Holy Spirit, we grew to become an important preacher of the gospel. Seoul Central Church Incheon Church Daejeon Church and Gwangju Church Our churches in South Korea are actively preaching the gospel across the country. Every summer, saints of LifeWord Mission, who have been spreading the gospel across the country, gather at one place. Here at Galilee Retreat Center, we hold summer retreats and gather our hearts for the gospel. As tens of thousands of saints gather, sweat together, and unite in this place, many new spirits are being born. That is the miracle of thousands of people getting salvation at once during the era of the early church is happening right here as well. Work of the gospel expanding globally And he said to them,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Following the wor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LifeWord Mission went beyond South Korea, now delivering the word of life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Asia and Oceania Chin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nd to Africa LifeWord Mission is spreading the gospel all across the world. Throughout the world, this amazing work of the Holy Spirit is manifesting beyond South Korea's borders. Mongolia Philippines USA Mexico Ecuador Africa and so on.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the work of the gospel through summer retreats are continuing without seeping. From the time the seed of the gospel was swown until it reached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Lord has always been with us. And the work of life through LifeWord Mission is still going on. Together with LifeWord Mission, your spirit can also be newly born again. LifeWord Mission for your spirit. LifeWord Mission And so, we are focusing on the life of the world, the world of life, the world of life. 저는 페이스폴, 마라민 페이스폴 코워커스는 저희들이 악마가 브라더지엔 시터스 파키 인베스트, 인용 부하이 우빵 바라사 말라강 칼롤루아 구스도 뽑아닌요? 오빠? 마라민 살라봐보, 마나랑 이뽔다요 반하라트 마바기나망 조스 나사 미나이 나그마 말 살라마 보사 인용 비하야 아빠 이비 가야까미야 인알리타스 사 파마마마 기탄 낭 바나난 팔라타야 사 비하야 낭 조스 투데이 마이 로즈데이 설먼 카사만항 브라더지엔 시터스 악마가 바공 칼롤루아 파키 우삽 가발보는 요실라 우팡 막채 앙간간일 랑 칼립다상 사방이 단 낭 카운슬링 앤 파키 우삽 사마함 보 니뇨 깜이 우팡 말린 고 사인 요 컨티뉴슬 리 아멘 아멘 아멘